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사랑은 많은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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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